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필수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료인들이 심각하게 줄어들면서 의료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는 필수의료분야의 전공이 미달 사태는 벌써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이 지원은 전국 모집인원의 15%에 머물러 진료공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명감으로 필수의료를 선택했던 기존 의료인마저 현실에 지쳐 떠나가면서 응급과 외상, 분만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분계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전공이 지원 쏠림 현상과 필수의료분계 위기를 살펴보고 어떤 해결책이 필요한지 논의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모신 두 분 패널 소개합니다.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부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류현욱 경북대병원 응급의 약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모두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은 지가 조금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에 대한 대책들도 논의한다고 했었는데 이런 경향이 훨씬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우려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최근에 주목받은 이유가 바로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이 부족해가지고 심각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인 것 같아요. 소아과 전공 수련병원들 전공이 지원이 아주 저조해져서 최악의 위기, 인력 위기가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국과 대구 상황을 비교해 보자면 어떤 상황 정도인지 먼저 이상호 부회장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지금 한 해에 소아과 전공이 필요로 하는 정원이 약 200명 정도 됩니다. 한 해 한 200명 정도의 소아과 전공이 들어와야 되는데 올해는 33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33명 중에서 소위 말하는 서울의 빅5를 제외하고 나면 단 9명이 그 나머지 모든 병원에 가 있다고 보시면 되니까 없다고 보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대구, 경북은 거의 한 명도 없는 상황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약 200명 정도 필요한데 처음에 한 57명 정도 지원했다가 한 10%가 중도 포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48명쯤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차와 2년 차가 합쳐서 총 의국을 구성해서 어떤 의국의 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다 지금은 불가능해진 거죠. 우리가 의국이라고 하면 레지던트가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 이렇게 세팅이 되고 교수님도 있고 그다음에 전임위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의국이 다 갖춰지면 거기서 보통 교육, 연구, 진료 이렇게 기본적인 업무를 하는데 피교육생이자 진료를 같이 하는 전공의가 아예 없어져 버린 거죠. 지금 소아과는 특히나 대구, 경북은 각 대학병원마다 소아과 전공의 선생님이 한두 명 정도 있을까 말까 할 정도까지 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경우에서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이걸 해결할지가 큰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인 상황도 비슷하지만 대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한 7, 8년 지나면 대학병원에 소아청소년과 소아과를 담당할 의사선생님을 볼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인프라 붕괴 예전부터 가능성이 컸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얘기들이 있었다는데 예견된 사태인데 왜 이게 갑자기 이런 사태가 나타나지 않고 이미 예견이 됐었다는 얘기가 나온 이유가 뭘까요? 필수의료에 붕괴되는 조짐은 벌써 한 20년 전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계에서 굉장히 많은 주장을 해서 2007년도, 2008년도쯤에 흉부외과하고 외과는 이렇게 가산을 해야 된다는 논의가 많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흉부외과는 100%, 그다음에 외과는 30% 이렇게 가산하는 걸 2009년도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벌써 한 12, 13년 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 무너질 만한 과들을 겨우 인공호흡기를 붙여놓은 상태죠. 그러니까 외과나 흉부외과는. 그런데 이제 부인과 같은 경우는, 상과 부인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분만수과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씩 조금씩 올리고 산전초음파라든지 이런 것도 해서 어느 정도 괜찮았는데 소아과는 사실 신생아시를 제외하고는 숫과 자체가 거의 묶여 있었단 말입니다. 소아과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소아과는 일부 우리 소아과 선생님들의 특이한 매니아층도 좀 있고 해서 유지가 잘 되고 있다가 이제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이대목동병 사건을 지나면서 코로나가 겹쳤습니다. 코로나가 겹치면서 그 상황에서 저출산과 맞물려서 엄청나게 많은 희생, 희생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너무나 경영이 악화된 거죠. 그래서 한 2, 3년 만에 한 600여 군데의 소아과가 문을 닫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소아과의 미래를 봤을 때 소아과는 답이 없구나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고 결국은 이렇게 지원이 줄어들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소아청소년과도 문제지만 이른바 주로 급박하게 생명을 다루는 이른바 바이탈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과들 이 과들의 전공이 모집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학교 현장에서 류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가장 바이탈과 관계되는 생명을 바로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를 다루는 응급의학과신데 지금 현장에서 실제로 이 생명을 다루는 이런 과들의 전공이 모집이 어렵습니까? 네,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소아청소년과는 지금 이상호 부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이제 생명과 관련된 바이탈과라고 할 때 우리가 뇌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그리고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이렇게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뇌과는 전국적으로 이번에 모집률이 100%입니다. 그리고 지원율도 100%를 상해를 했고요. 하지만 이제 외과의 경우에는 지원율이 66% 그리고 산부인과는 76% 충부외과는 더 저조합니다. 한 54% 응급의학과도 한 85%대에 머물고 있는 게 현실이고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게 수도권하고 지방 간의 또 격차가 이 숫자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구 지역만 파티마병원 포함해서 6개 주요 수렴병원 현황을 보면 뇌과는 전국이 100%였습니다만 42명 모집에 대구에서는 39명 미달이 있었고요. 외과는 지금 모집률이 50%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산부인과는 42% 흉부외과 43% 응급의학과도 75% 이렇게 돼 있고 소아청소년과는 아예 한 명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도가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많은 시청자분들도 그렇지만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한테 들었던 얘기를 바탕으로 아주 상식적인 질문을 하나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의대생들은 숫자가 정해져 있고요. 좋아하는 과, 선호하는 과가 있다고 해서 그 과에서 다 소화를 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전공의를? 그러면 누군가는 다른 전공을 해야 될 텐데 왜 이런 미달 사태가 계속 나는데 다른 쪽은 지원자가 많다고 해서 100% 수용이 다 가능한 게 아닌데 왜 이런 불균형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0이 되는 이런 사태가 왜 벌어졌는지 쉽게 그 구조적인 메커니즘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런 쏠림 현상이 만약에 지속이 된다면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유 교수님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전공이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학부 과정에서 형성된 어떤 임상과에 대한 자기 선호 또 전망에 대한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는 것이고요. 단순히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전공이 과목 지원하는 것 외에도 대학교에도 어디 경쟁률이 높은 곳이 있고 또 낮은 곳이 있는데 이쪽에 대학 입학 지원율이 높다고 해서 그쪽에서 낮은 곳으로 자동으로 이동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비슷한 현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전공이 지원 쏠림 현상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장단기적으로 일단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전공이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먼저 전공이 역할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주로 대학병원, 중심병원들인데 이런 전공이 인력 공백이 생기면서 일단 대학병원의 진료 기능이 축소되는 그런 문제들이 일단 발생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결국에는 2차 병원급의 어떤 전문의 수급 그리고 우리 1차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의원급의 어떤 그런 진료 제공 영향까지 같이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 현상이 도래한 것도 일부 사실이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또 1차, 2차 진료에서 제대로 환자를 제대로 필터링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에 또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이 가중될 것이고 의료진의 업무 부담이 될 것이고 이런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 더욱 가중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이런 사회 전체적으로 바뀌는 분위기 그다음에 의대생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자신의 진로 이런 것들의 방향도 많이 바뀌었다고 보면 그런 것들이 겹쳐서 필수 의료인력들이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 상황이 심각한지 한번 짚어보죠 지금 후배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러면 사실은 다른 사회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정도는 내가 연체가 되면 이제 이런 일들은 내가 옛날에 했을 때 생각을 하면 후배들이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후배가 없어요 뒤에 그러면 금옥도 하고 또 위에 계신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선배 선생님들은 이제 그 나이가 됐으면 이 정도 일은 네가 해야지 하고 또 선배들이 하던 일도 넘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래 위로 다 치여가지고 부담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이 의료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병원 외과 교수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교수님이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수술할 환자를 수술실까지 직접 침대를 교수님이 잡고 이동을 시켜야 하는 실증이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원이 없어서요 이상 더 지금 우리 현장의 심각성을 대변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외과 전공의를 할 시절에 한 연차에 6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1, 2, 3, 4년 차 합치면 24명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2년 차가 딱 됐는데 1년 차 세 분이 도망갔어요 그러면 제가 2년 차, 1년 차를 같이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때는 인원수가 24명에서 21명이 되는 건 그 의국 역할을 하면서 일을 나눠서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통 소아과가 보통 경북대 같은 경우 티오가 4명 정도 되면 4년 차까지 16명, 16명 되는 상황에서 한두 명이 빠지는 거랑 지금은 의국 자체 전공의 선생님이 한두 명밖에 없다는 건 그 업무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죠 예전에 외과 같으면 드라마 보면 학과 과장님 가시면 뒤에 일개 분대 병력이 쭉 따라가고 이랬는데 지금은 한두 명 겨우 있으면 실제로는 유지가 안 된다는 건데 그래도 경북대 병원이면 우리 지역에서 가장 잘 돼야 되고 그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일반적으로 해야 되는 병원인데 다른 병원, 경북대 병원이 이 정도면 딴 데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네, 드라마와 현실은 상당히 대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실제 우리가 또 고려할 측면은 2018년부터 해서 전공인특별법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된 요지는 주당 근무 시간을 80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주당 우리 52시간 이야기하고 있고 주 4일째 근무까지 논의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전공인 근무 시간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하는 것 자체도 실제로 많은 근무 시간입니다만 지금 뭐 그 이전에는 저 이상호 부회장님이나 전공인으로 근무하실 때는 실제로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근무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주 80시간으로 제한을 해서 지켜야 되는 부분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에 외과, 그리고 내과, 그리고 소아청소년과가 전공인 수령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한 년 차의 인원이 또 비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공인특별법에 따른 근로시간 준수 또 연속 당직 근무 방지 그리고 연차의 어떤 축소, 수령 기간의 축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실제로 정부의 선생님들이 담당하던 어떤 업무 공백이 저희가 체감하기에는 한 50% 정도 발생하고 있지 않나 결국에는 그 부분을 그 위에 별로 임상 강사 그리고 교수님들이 담당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전문의의 번아웃 현상도 이미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그냥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생각을 해봐도요 24명 시절에 24명이 의국을 운영하던 시절에도 80시간 이상을 했는데 2명인데 그런 많은 제약 조건들 하에서 운영을 하려면 80시간 넘어서도 안 되고 이런 1년 차 한 해에는 또 모집 공백이 있고 이런 거면 의국이 병원이 지금 제대로 작동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지금 건건히 버티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족한 인력을 우리가 소위 밑돌 빼서 밑돌에 공 붙는 형식으로 지금 버티고는 있는데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언제까지 이런 걸 우리가 유지를 할 수 있을까 상당히 좀 위기감이 현장에는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 교수님을 포함해서 다른 전공위가 많지 않은 과의 선생님들은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서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정상적인 퇴근을 하십니까? 교수님들이 진료 업무만 보시는 건 아니거든요 교수님들이 해야 될 목들이 또 다른 역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교육, 연구, 진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실제 진료 업무의 로딩이 널면 또 그만큼 먼저 연구하는 시간을 투자하기가 힘들어지고요 또 그런 것들은 결국 교육으로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 업무 그만큼 로딩을 감당하면서 실제로 진료 현장에서 벗어나서 또 연구실에서 자기 연구를 하고 또 교육 준비를 하고 이런 시간까지 합치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지 않은 교수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정상적이지 않다 여기는 이 정도고 이상욱 부회장께서는 의사회에 계시니까 펠로우 선생님 얘기도 많이 들으실 텐데 그분들의 부담이 예전에 레지던트 전공위 수련하실 때하고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사실 전공위 선생님들은 전공위 80시간을 지키고 안 지키는 병원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법에서 많이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히려 전임위 선생님 입장에서는 과거에 전공위 특별법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는 하는 상황밖에 안 돼 있고 교수님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수술이 많으신 외과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환자분 입장에서는 이제 5분 진료는 3분 진료는 안 되고 가서 보고 처방전 받아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교수님 입장에서는 그 전날 밤이든지 어떻게든 외래가 있는 날 너무 환자가 많으니까 그 환자들의 결과를 다 확인하면 일일이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다 내놓습니다 그래서 아예 어떤 교수님은 처방전까지 다 빼놓죠 그래서 이제 환자분이 오면 결과만 확인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가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외래 진료 시간은 3분이지만 교수님이 사실은 그 환자에 대한 본 건 훨씬 더 많다는 건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환자분들이 체감하는 시간은 3분 내외로 이거 보려고 이렇게 몇 10분을 1시간 넘게 기다리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담당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뒷면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의사분들도 성직자가 아니고 가끔 성직자분들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까요 성직자가 아닌데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직업으로서 의사를 선택했는데 처음에는 사명감도 있고 다 했으나 이게 하루 이틀 일이지 이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이런 게 반복이 되고 좀 더 좋아지는 게 아니고 부담이 오히려 교수가 되면 괜찮아지겠지 전임위가 되면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이게 상황이 이렇지 않으면 아이고 이제 이 과에서는 난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과는 바이탈 관련 과를 전문의를 취득했으나 나는 실제 의사로서 활동하는 건 다른 과에서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전환하는 분들도 나오실 것 같은데 실제 상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만 해도 소아과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그만두고 나가신 분만 서울 지역에만 6분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흥부외과 같은 경우는 서울의 뮤수의 병원들이 해마다 교수직을 표기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한두 명 이상씩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실제로 들으신 것 병원에서 들으신 것들은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네 뭐 이렇게 듣고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공식적으로 통계로 이렇게 집계되어서 나온 수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힘든 것 없고 실제 지금 이탈하는 부분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공의 수련을 마친 이후에 전임이 과정을 거쳐서 대학 교수로 남아서 후배를 교육을 하고 또 학문을 연구를 하고 또 그 결과를 가지고 진료 현장에서 환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 눈에 보면 이 사각지대란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임이라든가 교수님들 업무 시간은 근로기준법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임이가 되면 저렇게 힘들어지는구나 대학병원에 남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대학병원 교수님들 교육연구 진료하시는데 실제로 학회에 가서 자기 학문 성과를 발표하기도 하고 또 최신의 어떤 그런 의료 학문을 최신 경향을 또 같이 공유를 하기도 해야 되는데 당장 진료 업무 공백을 메꾸느라고 실제로 학회에 참석하기도 힘드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일련의 어떤 그런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전공의들이 전공의 선생님들이 전임이 또 학문적 어떤 열정을 좀 가지기에는 그런 힘든 부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면 얼핏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병원을 비롯한 상급의료체계 전반에 의료 현장이 붕괴되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거의 미봉책으로 지금 때우고 있는 거지 작동이 좀 있으면 곧 불가능해질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느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로 이제 임상과목에서 환자의 특성에 따라서 24시간 365일 항상 대기상태 항상 준비 테스트를 갖춰야 되는 그런 의료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까 소위 말씀드린 발탈과라고 하는 그런 임상과들이 되는데요 의료진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주요 응급실의 주요 정보들을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 포털에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상황으로 인해가지고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지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구 지역의 6개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있는데 주요 거점 병원들이 있는데 응급의료 거점 병원들에 올라온 공지를 보면 6개 응급센터 중에 4개 응급센터에서는 이제 소화 진료가 어렵다고 이렇게 공지가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외과 관련 산부인과 관련 흉부외과 관련 등등에서 진료 지금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렇게 공지가 올라와 있는 실질적으로 지금 진료가 공백이 나타날 것이다가 아니고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지금 진료가 안 될 것이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심각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했거나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이상인데요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뻔히 알고 있는 문제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책 얘기하면 지금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어쨌든 의사라는 영역도 직업이기 때문에 가장 실제로 영업을 개원을 해서 영업을 하게 되면 어쨌든 영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의료 수가가 너무 낮다 기피과들은 그래서 의료 수가를 조정을 하면 그나마 이제 이익적으로 개원을 해도 장사가 잘 되니까 지원을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먼저 이상호 부회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의료 수가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의료 수가는 확실한 저수과라고 복지부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1, 3병원이 그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 거기서 운영을 해보니까 적절한 것도 확인이 다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가 체계를 바꿔야 되고 올려야 된다고 하는 건 알고는 있는데 우리나라 건강보험이라는 제도가 수과를 결정하는 게 상대가치 수과라고 하는 환산지수라고 해서 한쪽을 올리면 또 한쪽을 내려야 되는 이런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면 파일을 키워서 이렇게 올려주고 해놓는 걸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정책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런 수가 결정을 할 때 있어서 기본적으로 저수과로 해서 유지가 어려운 상태는 유지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수가 인상만으로도 안 되는 과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들은 예를 들어서 신생아실이라든지 응급실이라든지 이런 수가 인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과들은 아예 정부에서 손실 보전을 해줘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돌아가기가 힘든 과정입니다 그냥 이 수가 문제가 기피과에 대한 수가 인상만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현재 상태는 그다음에 그것으로도 이런 사태는 막을 방법 이게 충분한 조건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우선 수가는 올려야 됩니다 이거라도 빨리 하지 않으면 아예 이리로 가지 않는다 이런 수가 문제도 이렇게 좀 생각을 했지만 정부에서 그래서 이렇게 안 가는 영역에 좀 유도를 하기 위해서 전공의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죠? 2009년도에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을 할 때 외과하고 흉부외과의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 30% 숫가를 인상을 해주고 그 숫가 인상분으로 인한 초과 수입을 해당 과목의 의료진을 확충할 수 있는데 다시 재투자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외과의 경우에는 월 전공의 급여를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을 하고 흉부외과의 경우에는 월 150만 원은 필수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담아서 만든 그런 정책입니다 그 외에도 외과, 흉부외과의 전문의 또는 전담, 간호사에 대한 어떤 지원 부분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고 효과가 있습니까? 실제로 효과가 전혀 없다고는 척정할 방법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2009년에 건강보험 수가 지원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정책 이후에도 여전히 흉부외과와 외과의 지원율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않은 것을 보면 큰 효과를 가져온 정책이라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 거래라도 지원을 안 했으면 지금 소아과 수준으로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래라도 했기 때문에 지금 막았는 거고요 지금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우리 필수과에 지원을 하는 과를 선택할 때 있어서 전공의 수련 기관 과정이 암히 힘들다고 해서 그거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끝이 보이는 싸움은 결론이 날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끝이 보이는 수능 싸움에서 상위 1%를 한 정도 애들이 다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과 한 3, 4년 열심히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그게 있으면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포기하는 이유는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래가 안 보이는 게 결국은 눈에 보이니까요 소아과 같은 경우에 보니까 저출산 문제에 특히나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환자가 없는 데다가 지금은 요즘은 SNS가 많이 돼서 요즘 또 한자녀 가정들이 많아서 부모님들에 대한 열정도 많지만 그런 예민함도 많고 마음 카페 같은 걸 통해서 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재반들이 우리 학생들이 봤을 때 내가 전문의를 따고 나와서 소아과를 했을 때 내 인생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 인생을 총체적으로 이 과에 소아과 소아청소년과를 대표적으로 보자면 여기에다가 내 인생을 모두 걸었을 때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너무 암울해서 암담해서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정말 제도나 정책으로 가지고 어떤 정책을 한다고 해서 애들을 다시 이전 수준으로 출산율을 올려야지 해결되는 정도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소아청소년과가 없어도 되는 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과인데 그렇다면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원책을 더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보건복지부가 지난 8일이죠 필수의료지원 강화 대책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전면 개편하고 응급진료 보상 강화 차원에서 필수의료분야 가산 확대 방침이라는 걸 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료인력 수급에 관한 내용이 여기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정말 이 사태의 본질 가장 중요한 지점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번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지원 강화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먼저 이 상호부부 회장부터 지금 이제 필수의료 살리기 의정협의체가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의정협의체 결과물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처음에 초창기에 우리 만났을 때 과연 필수의료가 무엇인가 부터 논의가 됐습니다 과연 필수의료라는 게 그러면 필수가 아닌 의료는 비필수의료는 필요 없는 의료냐 이렇게 나눌 수는 없고 아마 필수의료의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합의점을 찾은 게 결국은 이 시간의 개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응급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분만 그다음에 외상 이런 감염 이런 거에 한해서 이제 좀 더 특화되게 우리가 이제 필수의료라고 지원을 하고 강화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대상을 일단 먼저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에 발표된 거는 흉부외과라든지 이제 100% 응급수술 인상을 시키고 분만도 감염 코로나 감염 시에 100% 인상 시키고 이런 그런 것들을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이 안에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제 논의를 해서 이제 바꿔나갈 건데 문제는 뭐냐면 보건복지부가 갖고 있는 재원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보건복지부는 결국은 건강보험 재정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국고에서 지원을 받는 기재부의 허가를 받아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저출산 대책의 한으로서 결국은 출산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없는 소아과생들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이런 거에 대한 재원을 오히려 국고에서 기재부에서 받아올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계시는 류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전향적인 대책이 좀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의료 영역에 우리 의료진이 모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숙가를 통한 어떤 유인 정책이 가장 효과를 또 빨리 볼 수 있고 또 필요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숙가를 단순히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는 어디에 어떻게 숙가를 올릴 것인가 여기에 대한 좀 촘촘한 어떤 분석 그리고 정책 마련, 집행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정책 방향이 좀 설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야간, 공휴일 상관없이 항시 대기해야 되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생명과 연관된 그런 필수료 영역입니다 그런데 야간 공휴일 가산수가 제도가 이미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 50% 가산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거로는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가를 보존하기 힘든 것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번 대책에서는 일부 50% 추가해가지고 인상을 해주겠다라고 대책을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 포함되는 게 과연 우리가 이야기하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필수료에 골고루 이게 다 빠짐 없이 누락 없이 적용될 것인가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숙과 인상으로 인한 초과 수입분이 있을 겁니다 병원에 이 초과 수입분이 인력 확충 그러니까 어떤 월화별도 지킬 수 있고 일정 부분의 수입도 보전해 줄 수 있는 어르신에게 다시 리인버스하는 이런 걸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있지 않은 부분이 있고 세 번째로는 취약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과 지방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이런 의료인력을 확충하기 힘든 지방에는 과감하게 지역 숙과를 도입을 해서 좀 더 보상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이런 인력 수급 문제에 있어가지고 좀 더 합리적인 어떤 실질적인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는 인력이 부족해? 그러면 위대생도 뽑으면 되지 그래서 인력을 아예 모수를 더 키워서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의사들을 확보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지역하고의 균형이 있는 걸 또 생각해보면 공공의대라는 걸 설립을 해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인력을 아예 양성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상훈 부회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대 정원 문제는 예전부터 논의가 많이 되었었는데요 지금 결국은 우리나라 전체적인 인구는 감소를 하게 될 것이고 지금 의대 정원을 확대해서 그 인력이 우리 의료계에 투입이 되려면 약 한 15년 정도 뒤에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 부족한 인력은 지금 부족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우리 한 해에 의과대학 졸업생이 3천 명쯤 됩니다 3천 명쯤 되는데 올해 소아과 33명이 지원했죠 약 1%가 지원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소아과 전공의 200명이 정원인데 200명 정원 지원을 받으려면 우리 의사 정원이 2만 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소아과 청소년과만 비교했을 때 그렇고 그러면 흉부외과랑 다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인력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 의과대학 정원이 한 10만 명 정도 돼야 할 것 같은데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메이저과가 갖고 있는 매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뇌과나 외과나 소아과 산부인과 갖고 있는 그 보람과 매력이 있는데 그거를 느끼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삶의 직업으로 삼고자 하는 용기를 못 내리게 만드는 지금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걸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숫과 인상으로 해결이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교수님들의 라이프 퀄리티와 그다음에 개원가에 있는 라이프 퀄리티 선생님들을 보고 판단하는 게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개원가에 서 있는 힘든 소아과가 좋아지고 교수님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전공의들을 쉽게 말해서 진료에 하는 인력이나 수련의 피교육 대상 두 가지 중에서 너무 진료에 의존하지 말고 전문의들을 많이 병원에서 확보를 해서 병원의 진료 업무를 충분히 하고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은 피교육자면서 진료에 동참하는 걸 같이 해나가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물론 거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또 하나 특별히 응급의학 같은 경우에는 또 얘기가 되는 게 뭐냐면 필수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이런 걸 좀 만들어달라는 요구청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담당하고 있는 의료 업무의 특성상 나오는 얘기 같은데 의료사고가 났을 경우나 이런 때 의사들에게 부여할 수 있는 어떤 얘기들 특권이라고 어떤 일각에서는 얘기하지만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의료인의 법적 대응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필수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또 명칭이 아직 가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의료분쟁 특례법 이런 재정 논의가 지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아까 소아청소년과 지금 지원율이 극혁하게 또 악화된 것은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또 무시 못하는 게 제가 직접 전공이 지원해야 되는 인턴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2017년 당시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사건이 무시 못하게 아직도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라고 하는 게 100%가 되면 좋지만 100%를 보장하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고 또 불가학력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특히 큰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분만 가정에서 뚜렷한 사망 원인을 아직까지도 의학적으로 규명을 하지 못했는데 산부 상태가 갑자기 나빠져서 사망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 산부인과 선생님들 제일 겁내하고 저희가 두려워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명을 다루는 임상과들에 있어서 다른 임상과에 비해서 특히 이런 리스크가 높고 또 자주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고의적으로 어떤 의료 과실을 조정하고 이럴 의사 선생님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따라서 저희가 이런 의료 분쟁의 문제에 있어서 좀 과도한 어떤 형사상의 어떤 그런 법적인 다툼이나 또 처리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의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소위 필수과를 지원해서 이런 법적인 문제에서 계속 좀 시달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피현상도 당연히 일정 부분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대목동병원 사건이 2017년 겨울이라서 실제로 구속이 되고 한 게 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인데 결국 2019년도부터 소확가 충원률이 100% 미만이 되기 시작했고 2000년도부터 미달의 시기 시작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우리 의료계의 큰 패러다임이 정책적 변화를 정부 측이나 복지부에서 아니면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안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아주 한 판단이나 이런 사법적인 판단에서 확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1997년에 보람의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뇌출혈 환자였는데 부인이 환자를 집으로 모셔가고 싶다 해서 모셔가는데 동생이 소송을 걸어서 당시에 집으로 퇴원 조치를 했던 의사 선생님들이 살인방조죄로 실행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한 10여 년간 의료계는 대혼란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환자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데 환자 보호자들은 집으로 모시고 싶은데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한 그런 법이 그 이후에 16년 뒤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법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나라 최근 11년간 민사재판 아니고 형사재판이 우리나라는 총 한 354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18년 동안 했는 게 한 200건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유죄 판결 받은 게 우리나라는 239건, 일본은 32건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봤을 때 수술이나 다른 이런 합병증으로 생겨서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이 부분은 정말 또 다른 토론이 필요할 정도로 또 반대편의 시각과의 입장들이 또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좀 더 공론화를 의사회에서도 한번 시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짚어볼 거 하나만 더 짚어보고 오늘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보장성 강화를 초점 뒀던 문재인 케어를 폐기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여서 여기에서 나오는 예산으로 확보된 예산으로 필수 의료를, 붕괴 위기에 있는 필수 의료를 건보재정을 투입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대책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두 분 말씀을 듣고 동시에 정부의 또 여러 관련된 곳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함께 들으면서 오늘 토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소위 말하는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제도가 처음 발표가 됐을 때 저희 의협에서는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냈습니다 이건 도저히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급여라는 건 이게 없애야 될 악이 아니고 나라의 경제적 상황에 따른 국가가 책임져야 될 의료 바깥쪽의 범위에 있는 의료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사회, 경제, 문화 이런 상태에 따라서 탄력적이고 또 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비급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보험제도 안에서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전면 급여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좀 시작이 잘못된 거죠 사실 과거에 우리나라가 못 살 때는 손가락이 네 군데가 잘려오면 음지는 무조건 필요하고 나머지 한 손가락 해서 두 개까지 보험됐습니다 나머지는 보험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경제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우리나라 산화제한 많이 할 때 지금은 비급여 수술이지만 정관 수술 같은 건 무료로 해줬지 않습니까 그게 사회에 따라 다 다르다 하는 비급여라는 건 그런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모든 걸 급여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특히나 상급병신료를 예를 들어서 보험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서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은 그런 예산들을 좀 잘 써서 필수율에 좀 더 재정을 투입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만 그 재정으로는 감당할 수 감당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순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 재정을 순증을 하든가 아니면 보험료를 인상을 하든가 어떻게든 간에 파일을 키우지 않으면 지금 필수율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그런 재원을 마련할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네, 이르 교수님 네, 그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그 재원을 필수의료 쪽에 좀 만들어야 되겠다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금 낭비되고 있는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또 얼마나 줄여서 필수의료로 이동시킬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이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수의료 지금 강화에 필요한 예산액만큼 이게 과연 되는지도 지금 모르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실질적인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추가 예산 투여가 투여 계획이 지금 정부에 필요하다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의대 정원 확대라든가 이런 장기적인 대책에 들어갑니다 이게 인구 구조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론 출산율이 줄어들고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지만 거꾸로 인구의 고령화 때문에 이전에 비해서 의료 수요는 또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이고 또 이전에 임상 과목 수에서 더 많은 과들이 또 생겨나고 있는 부분도 사실이고 그게 또 의료 인력이 의사 인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한 우리나라의 의사 숫자가 적정 숫자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장기적인 어떤 목표 로드뱀을 가지고 의료 인력 수급 어떤 문제를 좀 처리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이번에 이것도 어떻게 놓고 보면 좀 서울에 있는 빅파이브라고 얘기하는 아산병원의 간호사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 다른 어떤 중소병원에서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면 이런 어떤 전국민적인 관심과 또 이슈화가 되고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또 대안을 만들겠다고 대책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형성이 되었을까 저는 좀 씁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필수 의료를 제공하는 좀 일관성이 있는 또 정책들이 서로 상호 좀 배치되지 않고 조율이 되어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어떤 행정기구 또는 어떤 대통령이 직접 좀 관리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이 좀 안정적으로 좀 고민할 수 있는 틀들이 우리나라에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전공의 지원 쏠림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는 필수 의료의 붕괴 현상에 대해서 이상호 대구시 이사회 부회장 류현욱 경북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두 분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해외 방문 기간 중 그리고 국내 한 봉사단체에서 진행했던 봉사활동을 두고 여러 말들이 있었습니다 최근 젊은 세대와 진행한 봉사활동을 두고도 순수한 봉사활동이 아니라 홍보라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위한 봉사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계기로 일회성 홍보보다는 복지 분야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그런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름의 큰 성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표면적인 해석이야 어렵지 않습니다 좋은 일은 남 몰래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의미도 더 깊고 울림도 더 큰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을 할 때는 남 몰래가 아니라 남 몰래 하라는 뜻입니다 선행을 하고도 할 일을 했다는 마음이 남는다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아는 것입니다 봉사와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두고도 엇갈리는 시선을 보면서 왜 그럴까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생각해보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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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